계속해서 96 유망주 그 두 번째 그룹 방역 넘치고 시원시원한 다섯 명의 바다 사나이들 그룹 헛 헤드 아야 아야 이 이 무대가 끝나면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계속 채널 고정하십시오 1대 2대 3대 아무리 그래도 정말 너무해 잘하려고 하는데 빌려다만 돼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우 아무토록 생각 없이 따라갈 뿐야 아무런 생각 없는 로봇들처럼 하지만 난 시키는 대로 보는 미안한 로봇트가 아니야 이거 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잠 좀 자지 말고 공부해야 미리보지 마라 지민치와라 공부장에 훌륭한 사람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이니 끌고 가는 세상은 왜 좋은 거야 람바바밤밤 제가 그래봐요 람바바밤밤 람바밤 미술시간에 그린 하늘은 왜 모두가 파랑색일까 난 서식 노랑색일 또 넓은 내 선생님은 자꾸 파랑색이래 귀를 끼울여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은 모든 것이 얄받아 담당 계속 땅으로 나가고 갈 뿐 또서 당황하고 머릿속은 딴 새가 뿐야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서로가 자기들의 얘기만 하지 언제나 자기들만 올까하고 무조건 그 뜻을 따라야 하네 아이아이아이 이아이아호 이제 그거 맞아매요 아이아이아이 이아이아호 에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